저거는 100%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오늘 초고수 돈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 설명부터 가볍게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팀 벌레팀이고요 기셔짱 나는벌레 허승욱 그리고 한명 누구죠? 은돌이 그리고 흐쟁팀입니다 2팀 흐쟁이봉국 위시원 이무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를 약간 밸런스 맞추고자 레드팀에 좀 세게 힘을 줬고요 에이스 두명을 줬고요 나머지는 적당히 잘 섞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흐쟁이님 말씀하세요 흐쟁팀에다가 이름 제가 제일 앞에 가면 안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봉구 그리고 흐쟁이 미션 에이스가 맨업인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맨업 개됨 예정 자 15점 원망대에 가겠습니다 오늘 뱅뱅뱅이 에 이렇게 멤버를 모으고 오늘은 관전 못 한다네요 약간 뭔 일 있나 보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뭐 저런 날도 있는 법이죠 가보자 근데 이것도 하다보면 이제 그 닉네임 안 받.. 닉네임 받아 할 수 있어요 아 개스키가 이리로 와 흐흐흐흝 아이 ㅅㅂ 야 근데 저거 저거 렉샷 한 거야 일부러? 진짜 궁금한데 저거 일부러 대시엑스 렉샷 한 거야? 아니 계속 대시엑스 할 때마다 그 관동되네? 뭐가 있나봐 야 약간 그 비껴치면서 그 느낌이 있나본데? 한 다음에? 하하하 매너겜 한 다음에 몇 시간? 하하하하하 뭔가 그 있나봐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쌍방 꼬라씨 자 벌레 선수 오늘은 스카우트의 호톤을 꼈네요 대시펜스 할기로 저런 식의 럭키펀치가 가능한 나쁘지 않은 조합인데 저것도 이제 한 대 싸가? 예 인기가 떨어지마 좋아요 난 저분을 못 이기겠어 아니 저것도 하하하하 누가 봐도 옆으로 지금 뚫리지만 절대로 옆으로 맞아줄리가 없지 한 번도 좀 예측한건데? 하하하하 아 지금? 고도의 심리전으로? 고수들의 플레이를 제가 막아내고 있어요 음 파괴선은 나이스 음 까비 하하하하하하 소홍씨 뒤에 승 하하하하 아니 봐봐 저새끼 알고있잖아 일부러 저거 지금 비켜지게 한거라니까? 야이 이시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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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저거 그냥 남반 하다라고 시이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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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와 아 제가 잡아뵐게요 걱정마 엘로와이? 벌레 새끼야 엘로와이 이리와이 이리와잇! 아 진짜 화나게 하네요 내 맘속 원형사항 저 일부러 차지 안했네 씨바새끼 반격기 하려고 되겠냐고 그게 어? 어떻게 하냐? 야 저 각을 보네 저 어려운데 근데 저기 대시필살기를 꼭 쓸 때 순간적으로 확 꺾으면 반향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금 각은 되게 어려운 각이었어 벌써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네 벌레님 젯댕스가 무슨 기술인지 모르는 것 같던데 스케일은 전부 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아요... 하하... 지금 밸런스 딱 맞구만... 어... 왜냐? 난 지금 첫판의 첫 게임이거든 오늘 연습을 못했단 말야 해?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해?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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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필수는 맞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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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썼어... 흠흠... 내 파이퍼비 나와서 이제...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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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키보드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죽으니... řings 흠흐흠... ensuring 흠흰... 아... 으흠 흠 강 안되죠 으흠 흠 흠 으흠 흠 그래 그래 주말 점심에부터 흠 흠 흠 흠 흠 음...살줘 아아 위로 했으면 죽었네 올 팀 상처가 오오오 100 미루스티 1.0 그린 1.0 2.0 다 80 가 속 어? 못 뽑았다 어? 어? 이런! 이런 미친! 이럴수가 이걸 올킬 하자니 좋아. 놀아볼까? 이제? 오늘은 혼불이 날 부르고 있구만 잠깐 나의 헌스코디가 꼈었다 지금 어쩐지 C8 딜이 안돌아가더라구요 아니 방금 홀렛 쌍싱여 아니 방금 홀렛 쌍싱여 오케이 해보자 왕용은 근데 길부룩도 꼈었어요 뭐? 아니 뭐 적힌 두 마리가 코디 적히고 있었어요 저는 헛수목님이 끼셨어 나락킨가 보니 아주 그냥 에? 잠시 한눈팔만은 밑에서 막 그 에? 체여샷 꺼내고 있네 뒤졌어 사실 코디 땡기만 진건 아니라서 가보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이 서늘한 감각 오늘은 град신 주권룡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아이잉 아하하하 하핫 흐하하하하하 둔 둔 둔 둔 둔 흘리스 레이저 안맞아 와 씨마 딜 왜저래? 아니 야 방금 한 대 맞으니까 4대 1 4분 1줄 알았네? 흐흫 분류 네 한ancp 크리스톡 크리스톡 vol 크리스톡 크리스톡 왕 크리스톡 방글빗 상닉 Breath 빠질 그래서 기amo 60 오우 재밌어 오우 재밌어 오우 재밌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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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기단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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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가 기본기가 나쁘지 않아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대시엑스가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 스페이스 눌러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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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반절 느껴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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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입을 좀 C파렸들 하하 거짓말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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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후진이 Ant-Rewon 후진이 온다 설산에 예티가 온다 후진이 돈방 피어 어릴 수 없나요? 할까요? 후진이 그러니까 전에 썼던 액세서리 금지 하지마 하지마 야수 백사 금지라구요 아 디디 아 두 두 네 저게 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명 귀찮네요 아무튼 이 오일을 으 으 으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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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상상 이상으로 그런 그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안하는거에요 가보자구 아니 뱅뱅뱅 지금 벤치에 앉아 놓으니까 그냥 흑화 잔뜩 해가지고 마구마구 비난하고 있네 가자이 다음판 가보자이 아니 근데 무서워 벌티가 무서운게 아니 지네팀 면상 앞에 있어서 대표를 가야겠다니까 상대방도 견제하면서 동시에 저 벌티까지 앞가니까 당했어 살짝 늦게 쳐주면서 디테일하게 벤구만 맞춰버리네요 또 sneez는ён grund이 hog 장착 너 팀 손안에 아니야 それ 아니 шая 要 머가 보나! 자! 오 이사람아 아니 이거 이거 오늘 뭐 대충해도 아주 꽁승 달콤하구만? 헐티나이스! 헐티나이스! 내가 왜 쟤한테 접힐까 했었을까? 내가 왜 저런 손해 짓을 했나? 점팔봤을걸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대패까지 딱 점핑 딱 써주면 헐 아이고 시원시 죽었구요 나아이스! 구워 호호호호 호호호 뭐지? 방금 저 플라이는? 아 시보스 미만 해놨네 칼 하 튜티하는거가 없어 아 일켰어요 어... 기대도 안함 5대3 아... 오늘 뭐 한 게 없는데? 대차 아 씨따 아하 하하 아 discrimin하고 어허허허허 하하 게임 좀 하자 아니 벌띠 미쳤네 저거 오늘 약간 슬로우 스타트다 지금 손풀기 중 손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시비샵 나이스요 파머 가온나 오늘은 내가 파머할래 하하 근데 원래 딱히 원채 아니면 평소 하던거에요 봅시다 하던거 해요 놀아볼까 진실? 놀아볼까 좋아 가자 이게 병신 버전의 법칙이라고 해 팀에 병신 있으면 저게도 병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거에요 지금 까비요 참 잘하시는데 극대역대는 죽어도 못하심 끝났다 좋아 어갈 잘쓰 애들은 어떤 캐릭터를 끼워도 잘하지 70초 내로 이기면 하나가 공짜? 오케이 심리 좋았어요 제트시 돌려 깎을 줄 알고 상대 가드 품고 애상에서 바로 대피해 나이스 좋아요 굿 굿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야 역시 에이스 보여주는구나 그렇지 에이스는 이거지 에? 9.2점 두 분 아! 에이스가 너무 잘하니 에? 우리가 뭐 할게 없네 에어! 각 좋았어요 저 약간 신슬기 타이거 건틀링 같은 거잖아 은돌이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어 오 디션 차기 대가 그때는? 아 씨발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보러는 척 못하지? 이 닌자 파머가 어렵대 어때요? 좋아 가자 아하하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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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믿어야지 나는 함께하는 팀들을 믿는다 좋아 좋아 자 이거 벌레 쩜발받고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딱 느낌이 오거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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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2대1 이길 수 있을지 사실 견제만 줘도 답이 없거든요 오늘은 느낌이 별로구만 좋아 안된날 안된날이야 시바 어떡하라고 나보고해? 뭐였지? 블리자드 모시기였나? 악세인은 뭐였지? 체인 뭐야 화스 떴다 아이 이거 다크애플 깨면 좋은데? 볼레모 뭐냐? 잘 봐야돼 이 새끼 잘 봐야돼 이거 이거 하나하나 다시 파르타 잠깐만 어수구 몰랐네 이런거 다크애플 좋아 어어 티셔츠 안고디 16분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어? 한 판마다 끼고있어 슬렁 슬렁 어? 오 벌레야 드디어 그거 시바 커맨드 씨를 차지하는구나 하하 저 맨날 차지 안하고 커맨드 씨를 갈게 돼 드디어 하는구나 아 아 너무 재밌다 이 게임이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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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야 이번에 뒤졌다 잉? 히힛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 차지아 저 클락 벽 묶으면 되잖아 이거 5천원에 샀는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오늘 너무 안락한데 이거 편하네 아 편해 편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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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간다 내 불타는 가슴을 더 불태워 줄 구미호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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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왜 이기는거야? 이기면 안된다고 이런 팀은 시바 왜 날 커버해주는거야? 아무것도 안했지 왜 이기는거야? 왜 이기고 있는거야? 나는 오늘 한게 하나도 없다고 그냥 오마이폰밖에 상의 없다고 오늘 하루 뭐야? 삐져잡아? 오케이 1인분 나이스 굿 1인분 나이스 굿 2인공 3인분 뱅뱅뱅 다 낸 시간 낭비하나 zum 이제 시작이지 왜 3연승이지 .. 나는 오늘 한 줄 없는데 파워가 없나 지금 너가 하고 싶은거 너가 시크릿카드 스피드카드 안발랐었구나 아카 너가 하고 싶은거냐 너가 하고싶은거! 너가 원하는거! 그걸로 승부를 하란 말이야! 상대방 신경쓰지마! 너가 하고싶은거만 하는거!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하고싶은거만 했지 않나? 뉴 네오 하고싶은거 하는겁니다. 조금 달라요. 맞아. 너희들이 뭐라던 나 내 앞만 보고 달려간다. 올퀴 갈게요. 걱정보다 까먹었다. 망미아닌? 지바! 잠깐! 흔돌이 사브로봇! 지날예정? 지날예정? 짝! ㅋㅋ ㅋㅋ 아 근데 가성비 개 안 좋다 노호호호호 좋은데? 이야 아 나 지금 올킬 할게 진짜 갈게 이제 연습끗 이제 연습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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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빗쳐졌어 자 1대1대1 상황 긴장감을 돋구고 있어요 지금 어 왔다 아 아 깜이 아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왜 이렇게 두뇌 회전이 안되지? 오마이폼을 먹어서 그런가? 오마이폼 명감 맛을 먹어서 그런가? 오마이폼 명감 맛을 먹어서 그런가? 오오오 아하하하하 저거는 100% 가위바위 Krewu입니다 그래서 저게 좋은거에요 100% 거든 고백 개 힘들어 와 근데 저게 일부러 뻔하게 안쓰네 예측되는 범위에 반대를 가니까 상대가 항상 낚여주네 점수하면 되잖아 병신하네 아하! 그건 몰랐네 가자 나갈 새끼야 좋아 실종 좀 쌓아보자 그래 그래 이제 실종 좀 쌓아보자고 왜 4연승이지? 왜 4연승이지? 왜 4연승이지?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 가드를 좀 위주로 해보자 안 돼 가드 앞에 저 새끼 대통 아! 아니야 아니야 뭔 가드야 병아리 좋아좋아 너네 어차피 막판이야 빨리 내리 네 하지만 시시한 놀이는 여기서 끝이다 내가 멋있게 캐리하고 엔딩으로 가겠다 절대 안맞아주다 벌레야 아니 무포를 해 아니 시발 아니 난 쓰레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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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이는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하나도 안 궁금해. 지금 나의 이 쓰레기같은 플레이만 지금... 하... 좋아! 원래 손님들은 마지막에 먹은 음식만 기억하는 거야. 어인의 갈끼 시크릿 가드로 무마하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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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당연하게 견제 당할 걸 알고서 왜 공격하는 거지? 너 바보야? 하... 바보 맞긴 한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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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탓천사 새끼들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왜 나만 가시고 왜 나만 가시고 비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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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고마 터줄까? 여보 요호호호호호 벌레오는 역대급으로 잘했는데 게임 지게든 게임 야 미션 잘 때 1코래 1코래 아 이게 또 재미가 없다 1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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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래